광주지역의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이후에 전체 광역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역의 기업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9년에 10%대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까지 25.6%까지 높아지고 최근까지도 20%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광주지역의 기업부채는 84.1% 상승하면서 전체 광역시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.